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침부터 너무 죄송합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또 새롭게 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소리 음향 부분에 저희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요 일단 팟빵 그리고 페이지2앱 이용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3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주 그리고 자동차주를 많이 사들이면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 사이에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계속 이어졌던 거거든요 8월 31일부터 9월 4일 사이에 외국인이 무려 2조 3,600억 원 이상 우리 주식을 갖다 팔았는데 이게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죠 마이너스 1,600억 그러던 게 지난주입니다 9월 14일부터 18일 사이 5영업일 동안 14, 15, 16, 17, 18 14일부터 18일 사이에는 거의 6천억 가까이 우리 주식을 샀는데 이게 대충 어디에 집중됐냐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주하고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이런 자동차주의 순매수로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냐 대체로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위아나 강세라는 거죠 그래서 위아나가 달러당 지금 6.7 위안대까지 강세가 진행이 됐고 여기에 반응을 해서 원화 가치도 달러당 1160원대를 기록하게 됐거든요 이게 약 8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신흥국 투자는 사실 원화 같은 신흥국 통화가 안정 혹은 강세로 갈 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위아나의 강세는 신흥국 투자를 자극하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한국 주식의 사실 5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이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선 매력적으로 느껴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자동차 쪽에 전차군단이라는 옛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은 비교적 코스닥 위주의 바이오라든지 또 2차전지라든지 혹은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의 매기가 굉장히 개인 단위에서 많이 돌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전 세계 주요 중시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매수가 이어질 경우에 전혀 다른 형태의 상승세를 예상할 수도 있는 미국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쫄득쫄득합니다만 이런 지체 현상을 한국 주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도 전해드려야죠 지금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는 소식이 있는데 보통 국고채 장단기 금리차는 좋을 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가 좋을 때 장기 금리가 뜨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5년 만에 장단기물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기물 금리가 10년물이고 예전에는 3년물도 단기물이라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워낙 금리가 낮다 보니까 3년물을 단기물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3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벌어졌다는 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0년물이 1.503%고요 그리고 3년물이 0.907%입니다 그러니까 양금리 차이가 59BP 정도가 나는데 이게 지난 1일 양금리의 차이가 60BP 정도 차이가 됐는데 이게 60BP를 넘어선 게 2015년 9월 16일 이후에 처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0BP도 0.6이니까 사실 얼마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 경제의 어떤 침체 저성장 국면을 반영해서 장단기 금리 차이가 굉장히 축소되는 상황 그리고 이게 장단기 금리의 역전 미국 기준으로도 그런 얘기를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3년물과 10년물 차이가 2년물과 10년물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금리도 벌어진다 그런데 이게 전 프로가 경기가 좋다고 전망될 때 장기 금리가 좀 높아지고 단기 금리가 좀 낮아지는 어떤 장단기 금리의 차별화가 쭉 벌어지는 효과가 좀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경기 호황은 아닌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중앙은행의 재정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서 국채 발행이 굉장히 많이 는다 적자 국채라고 하죠 이게 많이 늘 거라는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이게 계속 벌어지면 장기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이 이루어지면 사실 주시장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조금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연말까지 5조의 국채를 순매수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는데 어쨌든 장기 금리의 상승 기조가 주시장의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틱톡을 때려서 텍사 쪽이 2만 5천 개 일자리를 챙겼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트럼프한테는 좋은 일인 거죠 트럼프가 참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이네 이걸 가지고 계속 때리고 뭐 해준다 안 해준다 하더니 결국은 이제 승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오라클과 월마트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이죠 그래서 틱톡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새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본사를 텍사스에 두는데 여기서 2만 5천 명가량을 신규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텍사스는 뭐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이죠 1976년 이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텍사스에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약진한다 예전에 김지훈 박사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텍사스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 대선이 끝난다는 거예요 텍사스가 당선이 되면 큰 주죠 그래서 선거인단이 워낙 많은 주이기 때문에 텍사스가 만약에 민주당으로 가면 미국 대선은 볼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율이 텍사스 내에서 46.4%인데 물론 여론조사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47.6%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아니죠 1%가량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경합주가 돼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2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한다 그리고 소셜미디어 기업 중에 미국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치켜세우면서 여기에다가 틱톡이 미국의 청년 교육기금 50억 달러 우리 돈을 한 5조 8천억 가량을 내놓을 것이다 이게 본인의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텍사스를 지키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자아자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미가 있을 거예요 텍사스라는 주에서 중국 기업을 때려서 여기에다 오라클이라든지 월마트가 투자를 하고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넘어가는 정보도 맞고 일자리를 2만 5천 개를 특정주에 창출했다는 것은 대선 전에 굉장히 홍보거리가 되고 나머지 주에 대한 홍보 효과도 좀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가 역시 비즈니스는 잘하네 이런 것들을 계속 앞으로 하면 일자리 계속 늘려갈 수 있겠네 이런 형태의 여론이 조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대선에 트럼프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여론 형성이 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미국 정가의 진보의 아이콘인 긴즈버그 대법관이 죽었잖아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바이든이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대법관이라는 게 미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진보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물론 재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임기가 50일도 안 남은 아니죠 임기는 더 남았습니다만 대선이 5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명을 하는 게 맞냐 이런 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하길 바란다는 답변은 41%고 차기 대통령이 하는 걸 바란다는 게 50%가 넘어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을 놓고도 상당히 대선 전에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이미 미네소타 등 4개 주에서 사전 투표라고 해야 되나요 조기 투표가 실시가 되고 있더군요 10월 30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조기 투표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방송 중 생긴 문제 얼른 복구를 광고 나가는 중에 해서 다음 코너 들으실 때는 문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하게 물어봐 24년 전